아크릴 묶감으로 달빛과 발레리나를 그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로잉재입니다. 아크릴 묶감으로 달빛과 발레리나를 그려봤습니다. 아크릴 묶감으로 그라데이션 할 때 약간 묽게 해서 색을 올리는데 얇게 계속 펴바르다 보면 색이 뒤집어지면서 특정 부분에 색이 올라가지 않고 종이나 캠퍼스 바닥이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발라도 색이 뜨기 때문에 더이상 덧칠하지 말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색을 칠해야 됩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알면서도 이정도면 말랐겠지 하고 계속 덧칠을 하다가 이를 더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칠하는게 좋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물감을 묽게 해서 톡톡 치면 됩니다. 별의 크기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물감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농도가 묽으면 큰 별이 생기고 농도가 좀 진하면 짜잔한 변이 생깁니다. 흰색이 다른 색을 조금 섞어서 별의 색을 조금 다양하게 해줘야지 풍성한 느낌이 됩니다. 안선 칫솔을 사용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칫솔은 바이나 이런 거친 표면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이소에 가면 끝이 뾰족한 면봉이 있는데 요걸로 별을 톡톡톡 이렇게 찍어줘도 됩니다. 흰색을 얇게 펴 바르기도 하고 흰색에 약간 블루게를 섞어가지고 달의 밝은 면을 그려줍니다. 달 표면은 이렇게 매끄럽게 표현하면 보기가 별로 안좋으니까 약간 지저분하게 약간 거칠게 채색해줍니다. 동양어 서양에서 보름달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을 대보름이 되면 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부름도 깨고 하면서 달맞이를 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서양에서는 보름달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름달이 뜨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되고 범죄도 막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달의 인력이 가장 강한 때라서 그 영향으로 사람이 흥분해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오래전부터 믿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의사들이 실제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보름달이 떴을 때 범죄율이 오르거나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구체적인 통계는 없다고 합니다. 보름달이 뜨면 늑대가 막 인간으로 변한다든지 살인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영화나 소설의 영향도 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출이나 서스펜스 장르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달빛이 많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선연습 영상에서 긴선 사용하라고 해놓고 정작 저는 되게 깔짝대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좀 작은 데다가 붓질이 잘 안되다 보니까 아크릴 물감은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붓질이 매끄러우려면 물을 많이 섞어야 되고 물을 많이 섞으면 묽어져서 미색이 비춰서 올라오기 때문에 두껍게 칠하면서 동그라미 라인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럴 때는 유화가 편하긴 합니다. 린시드를 섞으면 뭐 두께 상관없이 매끄럽게 칠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린시드는 마르지가 않아가지고 속이 터집니다. 성질 급한 저 같은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임파스토 기법이 있는 거겠죠. 물감을 두껍게 칠하면 마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위에 덕지덕지 발라보면 되니까 달 묘사를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펜붓을 사용해서 찍듯이 색을 올려주면 달 표면 느낌을 내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흰색과 블루 계열 색을 혼색해서 색을 조금씩 다르게 칠해주면서 강약을 줍니다. 달을 보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보름이 가까워질 시기쯤 돼가지고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커다란 달이 가까이 떠 있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달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서 달을 따돌려 보려고 열심히 뛰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가끔 창밖을 멍하니 볼 때가 있죠. 달을 보고 있으면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머리 속 생각들이 사라지고 내가 휴식을 취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흰색 젤리펜을 사용해서 달 표면에 흰색 라인을 그려줍니다. 젤리펜을 많이 사용하면 그림이 자연스럽지 않고 경직되니까 절제해서 사용하고 사용한 부분에 물감을 가볍게 올려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펜부스로 달 위를 지나는 별을 그려줍니다. 마무리 단계라서 부스로 물감을 뿌리면 망칠 수도 있으니까 펜부스로 찍어주면서 달 위에 이렇게 있는 별들을 그려줍니다. 펜부스로 어두운 부분을 부드럽게 마무리합니다. 펜부스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두운 부분을 정리합니다. 진한 색을 사용해서 깊은 부분을 만들고 중간색으로 부드럽게 해줍니다. 달 그리는 게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은근히 일이 많습니다. 외곽의 진한 색을 흰색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달 이 외곽 라인의 환한 느낌을 살려줍니다. 또 펜부스이 등장합니다. 펜부스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흰색과 파란색의 중간색을 올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달똥구멍 그리 달 밑부분을 그려줍니다. 아까 젤리펜으로 그려준 밑부분과 위쪽의 라인을 부스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발레리나는 검정색으로 그립니다. 똥색을 옐로우크색과 브라운 계열을 사용해서 달빛을 받는 밝은 라인을 만들어주면 입체감이 생겨서 좋은데 이번 그림은 달과 사람이 겹쳐있는 부분이 많아서 밝은 라인을 생략했습니다. 밝은 라인을 그려봐야 어차피 달빛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잘 표현이 안되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다음에는 달빛 역광 그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레리나는 검정색으로 채색하니까 드로잉만 정확하게 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근데 유튜브에 올릴 거라고 그림을 좀 작게 그렸더만은 드로잉하기가 힘듭니다. 그림이 작아서 눈코입 표현을 디테일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머리띠도 그려야 되는데 아씨 머리띠가 어디지? 색이 삐져나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려줍니다. 막판에 색이 티나가면 바탕색을 다시 올려야 되니까 졸라 귀찮... 많이 귀찮아집니다. 조금 두껍게 칠해야지 바탕색이 비춰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발레리나의 역동적인 동작은 인체드로인을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소재입니다. 대학 축제 때 무용과 학생들이 땅바닥에서 발레 공연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레 공연을 봤는데 TV에서 보는 공연이나 무대 공연을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가까이서 보는 모습은 이렇게 멀리서 보는 모습하고는 다르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긴 한데 너무 옛날 일이라서 사실 그게 발레였는지 현대무용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합니다. 그때 남녀가 얽혀서 엄청 유연한 자세로 저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자세를 하면서 춤을 추는데 인체의 곡선과 이런 우아한 동작들이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인체가 아름답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발레리나의 모습을 많은 작품으로 남긴 드가의 그림이 생각나기도 하면서 발레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정도로 느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드가하고 로트랙을 항상 헷갈렸었는데 지금도 살짝 헷갈리긴 합니다. 드가를 평소 존경하던 로트랙이 같은 술집을 드나들면서 그림체하고 소재를 따라하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의 그림이 많아서 아무래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저도 그렇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화가들이니까 인상파 화가들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담아 가지고 영상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발레리나를 그림으로 그릴 때는 전체적인 몸 동작에서 나오는 동세도 중요하지만 발끝과 손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과 발의 디테일을 살려주지 않으면 그림이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손발의 모양과 각도를 잘 관찰을 해서 그려야 됩니다. 지금 발레리나를 그리는 붓은 세필삼호입니다. 제일 처음 배경 채색을 할 때는 홀벤 수치화붓 이식포를 사용했습니다. 펜붓은 화홍펜붓 3호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화홍붓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바닥도 블랙으로 칠해줍니다. 바닥을 약간 경사지게 해서 얕은 언덕을 만들어서 발레리나를 힘들게 만들어줍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중일 수도 있는데 내리막에서 춤추는 건 위험하니까 오르막에서 춤추는 걸 해야 되겠네요. 사실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같은 건데 올라갈 때는 힘들고 괴롭고 내려올 때는 즐겁고 홀가분하죠. 내리막도 나이가 드니까 좋지만은 않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내리막 내려올 때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쓸데없이 하고 있네요. 바닥에 풀을 가볍게 그려줍니다. 풀이 규칙적으로 되지 않게 다양하게 그리는데 또 너무 다양하게 그리면 중구난방 지저분해지니까 또 적당하게 규칙적인 풀도 만들어주고 자연스러운 풀도 만들어주고 해서 적절히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노동의 시간입니다. 풀 풀 계속 풀 예전에는 풀밭에서 마음대로 누워서 놀고 쉬고 했었는데 요새는 풀밭에 누우면 큰일 나죠. 예전에도 뭐 유행성 출혈렬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흔한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요새는 살인찐더기가 설쳐되니까 풀밭에서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흰바지 입고 풀밭에 앉으면 궁디에 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면 완전 똥 싼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으로 달빛 발레리나 그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